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에 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일본 탐험 히로시마 현을 한번 탐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로시마가 어디냐면요. 일본의 주곡구라고 하는 지방에 일본의 혼슈라고 하는 가장 큰 섬이 있습니다. 일본은 4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섬 가장 큰 섬에 가장 서쪽에 있는 여기 주곡구라는 지방에 보면 여기 히로시마라고 하는 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로시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구요. 아마 살펴볼 것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보실까요? 자 먼저 지리 정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히로시마 현, 히로시마. 히로시마는 이렇게 보면 한자로는 이렇게 광도라고 이래서 넓은 섬이다. 이렇게 광도현 히로시마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현은요 일본의 혼슈섬 서남부의 주곡구 지방에 있는 현이다. 그래서 현청 수제지는 히로시마시이다. 가장 큰 도시이고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히로시마의 지금 현의 깃발 마스코트 마스코트라고 마스코트는 뭐지? 이 상징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인구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327명이니까 꽤 높은 편이죠. 그래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구요. 그래서 히로시마는 예를 보시면요. 여기 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여러분 보시면 여기 굉장히 섬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남쪽으로는요. 그리고 굉장히 세토네헤라고 하는 일본의 구불구불하고 아주 좁은 그런 내해죠. 내해. 그 섬의 안쪽을 흐르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구불구불하고 그 다음에 또 해상 교통이 발달해 있을 걸로 또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쭉 오사카 같은 데로 가려면 이 해로를 옛날부터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통신사라고 해가지고요. 조선에서 일본의 막부 외도막부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할 때에도 이런 길을 해상으로 이렇게 배로 타고 갔죠.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다. 그런데 또 여러분 뭘로 유명합니까? 또 우리 히로시마 그러면. 원자폭탄으로 유명하죠? 일본이 진짜 아주 진짜 그 제복주의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개시가 되는데 진주만을 공격하잖아요. 미국의 하와이에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결국 이제 쭉 이렇게 패배하게 되죠. 그런데 히로시마와 히로시마의 처음에 원폭을 하나 막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일본의 천왕이나 군부는 이제 항복을 하지 않죠. 그래서 나가사키와 또 원폭을 투하해서 결국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는 원자폭탄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나가사키와 딱 두 군데죠. 그렇죠? 지금 언제 폭탄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두 도시 중에 하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걸 알으시면은 또 그것도 굉장히 큰 역사사적지로서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를 한번 볼까요? 히로시마 지역은 빈고국과 아키국이라는 걸로 나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보면 해상로가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히로시마시는 주고쿠 지방의 전통적인 중심지이고요. 세키가하라 전투 이전까지 모리시의 근거지였다. 모리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통적인 중심지다. 에도 시대에는 히로시마 번이라고 해서 다이며 아사노시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945년 8월 6일에 미군의 원자폭탄이 투하됐죠. 지금도 여러분 일본의 히로시마에 가면 물타있는 이런 국회의사당 여기 보이시죠? 지금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하더니 지금 이게 나오고 있죠. 지금 국회의사당 건물 완전 뼈대만 남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직접적으로 포탄을 맞은 부분에는요. 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인간이 그냥 다 증발해버렸다고 합니다. 원자폭탄의 그 엄청난 열에너지로 인해서 그래서 순식간에 증발해가지고 아직도 계단에 보면 사람들이 증발하는 흔적 뭐 이런 것도 남아있다고 하네요. 아우 진짜 원자폭탄은 진짜 끔찍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리를 보면 히로시마 현은 주고쿠 지방의 중앙에 있고요. 또 세토 내의 맞은편으로 시코쿠와 접하고 있다. 시코쿠라고 하는 여러분 작은 섬 일본의 4개 섬 중에서 가장 작은 섬 그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시코쿠가 있죠. 현의 대부분은 시마네현을 향해서 달리는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강과 해안가에는 비옥한 평야가 발달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평야에서 이제 농경을 또 하고 이런 걸로 부를 축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 그러니까 부와 어떤 그런 권력이 집중되는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히로시마 현은 세토 내의 많은 작은 섬들이 있다. 그래서 내해 덕분에 히로시마의 기후는 온화하다. 그러니까 해양성 기후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인구는 여러분 보시면 쭉 1890년대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284만 명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히로시마 이쪽이 가장 큰 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히로시마 현의 주요 산업은 자동차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츠다. 마츠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히로시마에 본사를 두고 있고 또 조선. 조선. 그 다음에 또 일본 해군의 주요 해군기지 중 하나가 또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섬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아마 볼거리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히로시마의 나무 위키를 한번 볼까요? 나무 위키를 보면. 쭉 보면 여기 또 비슷한 지리적 정보는 다 비슷한데 보시면 쭉 내려와 있고 히로시마가 배경인 작품들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여러가지 영화나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이 유명하니까요. 이런 게 쭉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히로시마 현을 배경으로 한 가상인물들. 그 다음에 인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히로시마 현의 관광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보시면요. 히로시마의 어떤 관광 정보를 그렇게 홍보하는 사이트에서도 지금 원폭을 맞은 근처에 있었던 피해를 받은 국회의사당 건물이 지금 보이고 있죠? 주변은 다 발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앙상한 건물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 사죄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텐데 그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히로시마의 세토 내해와 세토 나이카이라 세토의 내해 숲이 우거진 산, 티없이 깨끗한 물은 모두 여행객을 이끄는 귀한 천연자원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여러 시설물과 신사, 박물관을 찾아온 박물객에게 생각지 못한 덤이다. 여러 시설물이나 역사에서 건물들이 꽤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보시면 히로시마는 울창한 숲을 통과해서 트레킹을 즐기거나 천연 온천에 몸을 담기게 좋은 곳이다. 여기도 온천이 있네요. 오노미치와 도모노우라 같은 고풍스러운 소도시를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 또 세토 내해, 거기에 해안에 섬들이 많은 다도해가니까 경치가 기가 막히겠죠? 우리나라도 한류 수도가 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경치를 볼 수 있고, 또 일본은 해산물 같은 거 아주 정갈하게 잘 나오니까 그런 요리도 유명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요, 또 히로시마의 세계문화예산인 원폭톰과 그 주변의 기념공원은 모두 평화를 기념하는 시설물입니다. 그 다음에 히로시마는 짭짤한 일본식 부침개인 오코노미아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또 아나고를, 아나고는 여러분, 붕장어, 붕장어, 장어입니다. 그렇죠? 바다장어, 여러 가지 별미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하이킹이 아니라 하이킹 같은 문제예요. 또 산 같은 곳을 볼 수도 있고, 해변도 있고, 온천도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하다. 아주 관광이 좋은 곳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편입니다. 우리 시코쿠 저번에 살펴봤을 때 거기는 굉장히 교통이 좀 불편한 편이었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에서도 올 수 있고, 또 나고야, 교토오사카에서도 올 수 있고. 좋네요. 예, 그래서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보면 유서 깊은 건물,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서 깊은 건물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박물관, 그 다음에 맛 좋은 사케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물이 좋고 쌀이 좋은 지방, 일본에서 물이 좋고 쌀이 좋은 지방은 웬만하면 사케가 다 있고, 그 양조장도 굉장히 많아서, 그 지방의 어떤 그런 기념품, 식료품 가게 같은데 가면, 그 지방의 사케들을 여러 가지 사서 맛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고요. 여러분, 전설적인 전함 야마토가 건조된 도시, 구례의 박물관인데,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들로서는 이런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어떤 그런 야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보고 싶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면 지역별 히로시마 탐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례 같은 이런 데는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히로시마시 같은 데서 이런 거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죠? 히로시마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히로시마시는요, 원폭이 투화된 도시로 유명한데, 그 과거를 슬퍼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평화와 이해의 정신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오의 겐자부로 같은 그런 작가분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히로시마에 많이 가가지고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작품도 많이 쓰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오의 겐자부로 같은 사람은요, 그런 분은 지금 굉장히 지금 90세 넘으셨을 텐데, 김지하, 우리나라의 김지하 시인이 군사정권에 폭압 때문에 끌려가 있을 때에도 그 석방하라고 하는 그 운동에도 참여한 적이 있고 하는 굉장히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양심적인 사람들도 일본에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람의 작품 같은 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 또 히로시마에 가면 아 그분은 여기 와서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빨리 사과하는 걸 촉구를 하고, 그리고 또 일본과 어떻게 하면 우리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끈끈한 연대, 그러니까 오오의 겐자부로 같은 그러한 양심적인 일본인들과의 연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반성 안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그런 극우의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 같은 사람들은 매섭게 비판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히로시마는요, 요리 문화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현지 특선 요리는 오호노미야키. 저는 오호노미야키가 오사카가 유명한 줄 알았는데, 여기가 원조인가 봅니다. 여러분, 꼭 가보시고요. 여러분, 오호노미야키의 오호노미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호노미, 고노미라는 게 뭐냐면, 자기 취향, 뭐 이런 얘기거든요. 취향껏 토핑을 해서 먹는 그런 사실은 그런 부침개입니다. 문어를 넣어도 맛있고, 돼지고기 넣어도 맛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금씩 넣고, 그 위에 이제 가쓰오부시라고 해서 다랑어포를, 가다랑어포 같은 걸 이렇게 올리면 참 맛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굴, 히로시마는 굴이 유명하거든요. 굴. 그래서 굉장히 큰 굴 같은 게 나오는데, 굴은 이제 와인 같은 거, 화이트 와인하고 같이 다 먹어 봐시죠. 그렇습니다. 네, 히로시마 히로시아버마카프라고 하는 또 야구, 야구단이 있어서 거기에 또 야구로도 유명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활기찬 밤 문화가 있다고 하니까요. 한잔하기 좋은 에비스초라고 한 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바와 클럽이 있다니까, 젊은 분들 여기 가시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휴, 히로시마. 대도시니까요. 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산물 한번 볼까요? 되게 트렌디한 여행인지 모르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현지 특산물 첫 번째, 단풍 모양 모미지 만주. 그래서 만주, 이거는 이제 소개 수출할 때 하나 사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사서 좀 드시거나 하면 좋겠네요. 모미지가 일본어로 단풍이거든요. 모미지. 단팥 앙금을 밀가루 반죽으로 감싸서 단풍잎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미지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또 이런 거 맛있으니까요. 단계에. 기가 막히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거 히로시마의 굴. 그래서 굉장히 커요. 거의 뭐 진짜 큰 거는 어린아기 얼굴만한 것도 있는데, 히로시마는 일본에서 가장 큼직한 굴을 생산하는 곳이다. 풍미가 깊고 짭짤하다. 그리고 여러분 생으로나 구이로도 먹고요. 또 그걸로도 먹죠. 뭐지? 그. 그. 각기후라이라고 해서 이제 그.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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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습니다. 튀김으로 먹는 것 감추드립니다. 왜냐하면 히로시마 굴은 크기 때문에 탱탱하고 이 즙. 육즙. 육즙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 어쨌든 굴즙이 그냥 참 엄청나게 식욕을 자극하는데. 여기 여러분 그리고 또 보면 히로시마 또 그쪽에. 그쪽이랑 그 남쪽에서 또 감귤, 유자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유자 소스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또 레몬 같은 거. 그런 거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또 히로시마 또 레몬도 많이 재배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케맨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는 찍어 먹는 라면. 라면이 국물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물을 딱 다른 용기에 들어있어서 그걸 찍어 먹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오코노메아께는 누누이 말씀드렸죠. 오사카에 오코노메아께는 달리 히로시마 방식은 얇게 채진 양배추와 밀가루, 달걀, 육수를 한 대서 섞는 것이 아니라 층층이 쌓아서 이렇게 밀폐유나베처럼. 이렇게 막 밀폐유나베는 아니고 뭐라 그랬나. 밀폐유라고 그러나. 그렇게. 쌓아서 만든다고 하고요. 철판에 익힌 볶음면을 깔고 그 위에 올려서 된다고 하니까. 야키소바라고 해서 이렇게. 면도 같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히로시마의 소울푸트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민중들이 먹던 거. 민간인들이 많이 먹던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붓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붓, 붓. 그래서 전국에서 생산되는 붓의 80% 이상을 여기서 만드는다는데. 일본도 서예 같은 것이 발달이 있으니까. 이런 거. 서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 가면 꼭 이런 문구점 같은 데나 이런데. 전문점에 들르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고급 메이크업 브러쉬를 만드는데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현대화되어 있네요. 목공예품도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악기 이런 것도 제작하는 것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역시 여러분 히로시마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미도 있고.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탐험했던 건 대부분 변방이기 때문에. 오지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세련미는 좀 부족했지만.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어떤 그런 문명의 어떤 혜택을 듬뿍 받은 일본의 세련미가 넘치는 곳이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주곡 후에 또 다른 현화에 또 다음 시간에 탐험해 보도록 하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저에겐 정말 큰 영광이 되고 또 힘도 되겠습니다.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